뭐가 여기 봐봐 이거 뭐야?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I'm a vd 혜린입니다 오늘 목아와 함께 아임미미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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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목아와 핸드캐즌 쿠션의 워터테라피 카밀쿠션입니다 이거 한 번 먹어볼까? 이거 한 번 골라주실래요? 이거? 이건가봐요 이건가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픽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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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를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고막아 골라주 제품이에요 먼저 병원부터 시작해볼게요 워터테라피 카밀쿠션이고요 귀신을 원하다가 구신을 여기서 사이블 베이스를 바라고 봅니다 세평가색을 바라보고요 세평가색을 황색을 바라보며 세평가색을 바라보고요 루션을 바라볼게요 두평가색을 바라보고요 세평가색을 바라보고요 세평가색을 바라보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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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들이 모가가 아까 골라준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모가가 그리하는 개인 끝이었습니다. 안녕.